드라마 사랑을 믿어요가 주말극 대란에서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. 어제 방송된 KBS 드라마 사랑을 믿어요는 24.1%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주말극 1위를 차지했는데요. 이는 지난 4일 방송분이 기록한 21.7%보다 2.4%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. 이날 방송에서는 이필모와 황우스레의 이별 장면이 그려져 시청자들을 안타깝게 했는데요. 한편 SBS 신기생견은 19.4% MBC의 반짝반짝 빛나는 은은 18.5%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.